청담 유학원 지역의 우수한 사립학교이자 보딩스쿨로 학교로 8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년을 운영하여 현재는 남학교도 전체 학년으로 확정을 완료하여 1,000명 이상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학교는 25m 수영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네트볼, 피트니스 시설 등의 체육시설을 탄탄하게 갖추고 수영, 하키, 네트볼, 배구, 육상, 소프트볼, 마라톤, 크리켓, 승마, 스포츠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업 또한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수업으로 최상위권 호주대학에 진학 가능한 OP1-5 등급 학생 비율이 31%를 유지하여 많은 명문 대학생들을 배출하는 명문학교로 퀸질랜드 주 330개의 학교 중 TOP20 수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클레이필드 컬리지에서 스쿨링을 한다면 호주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클레이필드 컬리지의 국제학생 비율은 5%로 타 학교 대비 절반 정도 비율로 대부분 로컬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게 될 것이며 학교가 위치한 클레이필드 지역은 교육열도 높기에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같이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기숙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와 나이에 따라 학교 기숙사인 보딩을 선택하여 아이 혼자 안전하게 유학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부모를 동반한 휴가나 한 달 살기로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우수한 학교에서 단기 스쿨링을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임기도 많고 실제로 스쿨링을 떠난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클레이필드 컬리지의 단기 스쿨링은 최소 2주 이상 신청이 가능하고 남 여학생 모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스쿨링 기간은 텀간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이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이번 2023년 여름방학에는 텀삼 시작인 7월 24일부터 등록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5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한국의 여름방학 2기의 방학을 이용하여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입학 프로세스는 온라인 원서 지원우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인터뷰, 영어 실력과 나이에 맞는 학년을 배정받게 됩니다. 자세한 입학 프로세스 및 비용 등의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청담유학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